나의 최애 곡을 뽑아본다면? 저는 눈앞 너무 예뻐.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눈앞 너무 예뻐. 너무 아름다운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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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3박자가 다 제 취향과 잘 맞아서. 유독 오래 고민하던 온유 씨. 온유 씨는요?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고. 온유 씨는요?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고. 온위를 다 뻗어도 온 힘을 다해 뻗어도 재현이라는 노래인데요. 노래 가사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. 익숙함이 준 당연함 속에 우리 사랑은 야윈달처럼 희미해져 이 노래는 팬미팅에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. 4명의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클라이막스. 선물처럼 등장한 그리웠던 얼굴. 마지막 무대는 샤이니의 완전체가 장식했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원에 도덕할 수 있도록. 우리 다섯 멤버가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다시 시작점에 선 샤이니. 오늘의 순간 뭔가 좀 더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. 그 순간순간을 더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평소처럼 해야. 가장 이제. 서로를 위한 거고. 우리 형을 위한 거고. 그런 거기 때문에.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. 이렇게 이런 게. 굉장히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. 저한테.